진짜? 대박이야 유카 전부 갈렸어 대박 진짜? 감사합니다 일어났어? 여완아 오늘 엄마 생일인데 생일 뭐 준비했어 안했어? 아니 안했어? 생일 파티 뭐 서프라이즈 준비했어 안했어? 엄마 해피 버스테이 에이 엄마한테 한마디 해 루한 맘마 사랑해? 루한 사랑해? 루한이가 준비한 생일 파티 가볼까 한번? 가볼까나? 렛츠고 루한이 루한이 이놈의 제기 엄마 선물 준비했어 안했어? 루한아 준비됐어? 같이 한단 세노 해피 버스테이 투 데뷔 루한이는 루한의 commodities 루한이 루한의 ε 이 가족들의 첫 번째 네일인 것 입니다 이번에 다시가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유가 유가 뭔가 얘기하지 못하고 좀 더 큰 생각해 일단은 죄송해요 유가 로한 죄송해 먼저 로한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야단!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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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 도두동의 마트 사촌 하하하하 제주도에 왔으면 도두 마트에 오세요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그러다가 하 tenure 하 댄스 twice 하하하하 아냐 근데 여기가 1개월 동전이니까요 그 정도 크고 로한 이놈이 시기 왜 그래 그런데 그 정도는 나은 다가야 로한 어떡해 로한 고맙습니다 안 돼 안녕 안녕 아, 유카페위! 아니, 이거 세일 spannend 맥주저기, 고것이야! 쉽게 말해, 유카. 이렇게 토caro을 다 했어. 유카의 생일 때에는 우린 제ec 앞에서도Why Hotel에 를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유카에 밥을 먹으면, 救急자의 욕망을 가기 때문에 잘 문져도 너무 불가능해요. 이번에는 원래 더 더 높은 편! 오~~~ 힌트는... 에이... 스페인의 오지さん? 에? わん! 에? 理解よ 저 리원です 저 리원!本当に? 今日は こです 에! すごい! 에? あの... 寿司おまかせです 에! すごい! いいの? はい! じゃあ、まず入りましょうか めっちゃ日本みたいな あ、ありがとう なんかめっちゃ よくお寿司食べたいじゃん 最近 わろう兄,ごめんだけどね 確かに 今日の誕生日の初めてのコースは 寿司おまかせです いただきまーす 、 、 、 じゃあ、 、 、 えが、 、 、 、 、 つ、 、 、 、 、 、 、 、 오줌은 목말라 마지막 반성 오줌은 목말라 제주 곽채기 24분? 진짜 맛있다 정말 좋은 느낌 배가 많다 2시간 정도? 빨리 먹어야지 진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합니다 로한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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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한 어떻게 되었나요? 혼자서 즐거웠어요? 괜찮아? 어떻게 되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가는 곳은 영화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생각하지 않도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한 번의 영화관은 어떻게 된 영화관은 보실 수 없을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로한 괜찮습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왕뿐 일본 중재 굉장한 네? 예, 용도 네, 이였! 예, 용도 예, 용도 예, 용도 예, 용도 예, 용도 지나서 맞아 네, 용도 이렇게 イヤバー!! 全部借りました。 イヤバー!! till i was just buying it. イヤバー!!!! イヤバ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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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못라잉 여기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려고요 보유하고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거야 이거 남자야 이거 가복수님의 의심사 다 같이 식품 예?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요 그런 거? 사실 처음에 뇌이터 때 명동에서 마지막으로 봤어요 何故か私全部買ってないけど2人しかいなかったんですよ。 今回は時期も時期だし3人で楽で見ようかなーと思って全部やっちゃいました。 わぁー! わぁー! ラーモン。 ラーモン。 ラーモンやばくない? 英語7ヶ月にして映画... ラーモン。 우리와 함께해주는 사이에 시도 저기 캐릭터가 doomed 뭐하는지? 코로나에는 아니어서 새 unav sogenan 점점 xem squat orse 시작해 볼까요? 조금忙碌. 스케줄 격고. 근데 너무 좋았다. 영화관도 좋았다. 오수씨도 맛있었고. 루하이도 노력했고. 아직 끝이 끝났어요. 사실은 생일이라서. 지금 친구가 왔어요. 응? 유카의 친구가 왔어요. 무슨 말이야? 그런 말이야. 유카의 친구가 정말... 유카가 아기타고. 아... 아... 정말 친구가 왔어요. 유카가 왔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친구가 왔어요. 루하이도 기다려주세요. 그럼 3개의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시작하자. 그래서 그녀의 친구가 왔어요. 고맙습니다. 아... 친구가 왔어요. 아... 친구가 왔어요. 네... 뭐... 친구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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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피 버스데이 토유 하이피 버스데이 토유 하이피 버스데이 토유 하이피 버스데이 유 유카 하이피 버스데이 토유 모두가 잘 어울리지 않나? 감사합니다! 놀랐어! 자, 유카! 소원 빌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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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늘이 시작이 시작되고 오늘이 시작되고 오늘이 시작되고 정말 행복한 하루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많은 친구들과 많은 멤버들과 가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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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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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늘이 시작되고 한소 비의 프레젠트! 에이! 정말? 한소 비의 프레젠트! 정말? 정말? 네!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지금이 그치고 아... 음... 이 compromet 이 아이쁘어 보이려니까 뭐지? 아이고 너무 고급스러웠어요. 정말 행복해요. 아무것도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10점 만점이네요. 10점. 감사합니다. 그럼 이 영상의 생일 브이로그. 됐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